880만 LM 가장 강력한 LED 손전등 레이처하이크 캠핑 대용량 접이식 복원함은 PP 재료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캠핑 박스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크기도 다양해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물건을 꺼내기 편한 이중문 디자인과 저장시 70% 볼륨 감소가 가능한 것도 매력적이에요 레이처하이크 브랜드 제품으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성능과 품질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추천해드립니다